한국교회 총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교총은 성명에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표현과 학문, 양심과 종교, 사상의 자유는 물론 헌법의 기본 가치를 뒤흔들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이어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,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며 법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